1.2.1 1.2.1 다운로드 획득 지금 Father드 획득 하하하하 안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운로드 획득 여러분, 라운드 획득 한글은 습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가자 이걸 한번 열어봐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 억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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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t supplied 굳% 자리를 왜 못바꾸어? 얘네 백으로는 안되고 포워드만 되네? 와... 뒤로 못배. 얘는 후퇴가 안돼. 힐 좀 하려고 그랬던만 역시들 끝났다. 더이상 안된다 이 정도면 힐 많이 했지 트래블러 텐트 이거 건드리면 안돼요 저것도 복불복이라 저것은 아 얘 스트레스 좀 줄여줘야 되는데 크리즈 좀 팍팍 터져서 이거 해골은 이것도 아마 복불복이야 아 아까는 저거 막 그 그 그 그 허브 뿌리는 거 막 나오더만 붕대 없잖아 붕대를 하주더라도 붕대 없어요 저거 불만 못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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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숨이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목숨이 되어있습니다.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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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시고 때려 때려 키스도 안 나 난다 싱글러 스트라이크 그래 애들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돼 엠티 공대가 없으니 아 열쇠 없는데 아 이야 진짜 맞춰서 오기 진짜 힘드네 이 조합이 제일 어려워보이는 조합이야 쉽지가 않아요 안죽었어? 안죽었어? 어우 다행이다 마크 됐는데 얘네들은 걸려도 돼 이중첩 으악 크다 이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골고루 뿌리는가 블라이트 아주 다 걸렸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1렙 왔으니까 빡렙 짜리 누구지? 1렙 왜 안되고 얘? 너 니가 아니 나 바운티 바운티 그지같은 버프 걸려있네 니가 이거 해라 아 그럴거 같더라 나 그냥 마을 바로 갈게요 레벨업 했 못했어? 힐러? 힐러가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아 아 마주도 가지가지 않나 이거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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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병자들이야 얘들이 한 명은 2렙 됐지 얘 2렙 됐지 한번 더 돌아야 됩니다 짧은 던전이 있어야 되는데 롱 던전 롱 던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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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1렙짜리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것 같은데 너무나도 긴 던전입니다 어차피 지금 얘네 병원보내서 어차피 못가 또 가긴 가야돼 아니면 여길 도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긴 던전 가지 뭘 아 뭐 어때 가 가죠 뭐 캠핑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아 얘 장비 사줄 수 있다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될려나 모르겠네 얘네들 장비 사주면 5,700원으로 롱 던전을 돌 수 있을까 5,700원으로 돌 수 있겠지 으으으으으으으응 야 인벤 압박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음식을 얼마나 사가야되지 보통 열..네개 가지고 하니까 16개, 18개 이정도는 필요할려나? 아 다른 곳이라고? 아..아니구나 여기구나 90%짜리 갈래요 90%짜리 갈래요 캠핑을 두 번 할 수 있죠? 보통 18개 가지고 하는데 24개 30%짜리 갈래요 근데 이걸 가져가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애 산만 챙겨가고 어차피 인벤 모질랄 것 같은데? 어차피 이게 긴 던전이라 인벤 모질라요 줍다가 어차피 다 포개야돼 또 못죽고 15%짜리 아.. 아.. 토치가 이걸로 될려나 모르겠다 16개로 모질랄 것 같애 토치 음식도 캠핑 두번이면 8개 8개에서 16개가 필요한데 16개에다가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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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없구나? 와 오링이다 오링이다 오링 맵이 얼마나 크지?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핵불을 시켜야 한다 아이템이 나오는게 무서워 좀 빨리빨리 갑시다 여기다가 아 좀 스트레스나 줄여주지 왜 또 아이템을 주시지 쟤 스트레스 높은데 벌써 배고파 와 3칸 만에 배가 고프다니 여긴 안가는게 낫고 밑으로 가야겠다 이거 판대기가 뭐죠? 이거 복불복이죠? 없을꺼야 이거 렉 오브 블레이드 블레이드 붕대야 이거? 붕대 없는데? 붕대 아 열지 마라 아씨 다 사올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그럼 다 사오면 아무것도 못먹어요 어? 이건 뭐야? 이거 처음보는건데? 문샤인 베럴 이거 왠지 안티베놈일거같은 불길한 예감이 문샤인 베럴 이거 뭐에요? 이거 처음보는건데? 안티베놈 안티베놈 아니야? 허브라고? 어어어 뭐야? 어? 뭐 생겼나? 아닌데? 뭘 뭘 아 버프가 생겼네 30데미지? 니가 왜 먹어 이걸 니가 왜 먹어 저걸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지금까지 적을 안 만났어 적을 적이 없어 적이 없어 저기 어 또 있다 그래 니가 먹어 이거 아하 좋아 아 헬리온 둘이 먹었으면 딱인데 이거 진짜 끝인데 룰루랄라 히히히 하면서 돌 수 있는걸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안티베놈이었나? 이거? 이거 안티베놈이었나? 이거? 이거 안티베놈이었나? 이거? 미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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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% 업해도 거기서 거기네 30% 업해도 거기서 거기네 히히히 흑 와 돼지새끼가 왜 이렇게 잘 피해 흑 와 돼지새끼가 왜 이렇게 잘 피해 흑 자 이거 뭐였지? 이거? 세크리파이스 스톤 희생의 돌 이거 그냥 클릭이죠? 장작이라고? 이거 세크리파이스 스톤 뭔지 몰라? 복불복이야? 여기서 캠프하면 크리 15%로 주거나 디버프를 제거해줬다고? 캠프를 줘야 된다고? 여기다가? 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캠프 두 번이면 버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어 이거 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애 근데 이만큼 돌았으면 한 번 그냥 캠핑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? 어 지금 여기서 그냥 캠핑 한 번 하고 여기 다음 칸 가서 이만큼 돌았어 벌써 홀리 워터 스트레스 좀 줄여주라 아 잠시 저런 것만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할 일요? 그렇게 할 일요? 아 아 아 아 아 그것은 어허 데미지 30% 버프가 있어서 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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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캠프를 하고 열자 여기서 캠프하고 열자 그러면 캠프 하나 생기니까 이 작품은 캠프가 없어졌는데 큰 물속 안에서 이런 목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? 기존 버프가 사라지잖아 아 일단 헬리온 두 명한테 버프 싹 이뤄졌고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자 길이 열렸어. 길이 깨끗해. 우리는 그 힘을 따라서 계속 따라서 함정 제거해야돼? 음..그래 역시 진급을 하니 좀 낫구나 어머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